김장 때 사용하고 남은 새우젓 어떻게 보관하세요? 냉동실에만 넣어두면 괜찮다구요? 새우젓을 보관할 때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비린내가 나거나 맛이 변할 수도 있어요. 오늘은 내년 김장에도 감칠맛 그대로 살려서 먹을 수 있는 새우젓 보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새우젓을 보관하기에 앞서 맛있는 새우젓부터 골라야겠죠? 첫째로 연한 분홍빛을 띄어야 돼요. 색이 너무 진하거나 붉은색을 띄는 건 숙성이 과했거나 저장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. 둘째로 비린내가 없어야 돼요. 새우젓은 특유의 향이 나긴 하지만 역한 비린내가 나면 안되구요. 살짝 맛을 봤을 때도 비린맛 없이 너무 짜지 않아야 돼요. 참고로 신선하고 맛있는 새우젓은 새우 한 개만 먹어도 감칠맛이 돌아요. 셋째로 새우가 흐물거리지 않고 탱탱하면서 크기가 일정한 걸 골라주세요. 이렇게 꼼꼼하게 새우젓을 골랐다면 맛이 변하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되겠죠? 새우젓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기본인데요. 온도 변화가 잦은 냉장실보다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걸 추천드려요. 냉동실에 보관할 때 용기에 담긴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통째로 보관하면 꺼냈을 때마다 공기가 닿게 되고 아무리 깨끗한 숟가락이라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좋을 리 없겠죠? 새우젓의 신선도와 맛을 지키고 싶다면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작은 사이즈의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소분해서 담는 방법도 있고요. 얼음틀에 새우젓을 채워서 새우젓 큐브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1회분씩 얼려놓으면 꺼냈을 때 새우젓에 숟가락이 닿을 필요가 없어서 위생적으로도 가장 좋아요. 마지막에 냉동보관 가능한 밀폐용기에 담고 냉동실에서도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안쪽에 보관해 주세요. 새우젓은 염도가 워낙 높아서 꽁꽁 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면 금방 해동될 거예요. 이렇게 보관만 잘하면 2년도 너끈니 감칠맛과 풍미를 지킬 수 있답니다. 4년 전에는 면주asts을 찬양합니다. 5년 전에는 면주ats이 꽂아CR采기 때문에